걸었지. 걸면 뛰고 그 다음에. 하나. 탁. 걸면 탁. 다시. 뚝. 뛰고. 뚝. 뛰고. 뚝. 그렇지.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카트, 백드라이브, 올라온 거 푸쉬. 여기까지만 일단 해봐요. 자, 카트, 백드라이브, 푸쉬. 다시. 다시. 하나, 둘. 푸쉬할 때. 좀 더 들어야 돼. 푸쉬할 때. 라켓이 너무 이렇게 쳐지지 말고, 위에서. 라켓 좀 더 들어봐요. 푸쉬할 때. 카트하고, 얼른 나가야 돼. 나가서. 둘. 하나, 둘. 이 라켓이 밑으로 쳐지면 안 돼. 내가 걸었잖아, 지금. 걸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약간 요런 느낌. 라켓이 약간 사선으로 쓰게. 이걸 내렸다가, 이제 푸쉬를 하려고 하면, 내렸다가 올렸다가 누른단 말이야, 자꾸. 그게 아니라, 들은 상태에서 바로 딱 푸쉬할 수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앞에 가 있어, 라켓이. 뚝. 하나, 둘. 왜 그러냐면, 지금 공이 길게 떨어지는데, 라켓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야.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두, 하나, 둘. 그렇지. 다시, 두, 하나, 둘. 다시, 두, 하나, 둘. 에이, 봐봐. 이게 지금 날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걸고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런 느낌. 걸고선 내가 그냥 여기서 나가야지. 탁. 이게 이렇게 돼 봐. 이렇게 될 때 맞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뭔가 나는 열어서 치려고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야, 지금 자꾸. 하나, 둘. 백드라이브는 좀 더 띄운다는 느낌. 회전이 있어야 돼. 그렇지, 둘. 좋아요. 하나, 둘. 그렇지. 얘 목적이, 내가 걸고선 이걸 쳐서 끝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지금 여기다 치지만, 포핸드로도 호스도 가르고 가르고 하면서, 마무리는 결론적으로 포핸드드라이브를 결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투, 다시. 나가서, 투, 하나, 둘. 너무 앞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 라켓이. 기다렸다가 투, 다시. 투, 하나, 둘. 딱 잡아줘야 돼. 끌려 나가면 안 되고, 스윙이 짧게. 다시. 투, 하나, 둘.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걸고 리듬을 한번 타요. 탁, 땅.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박자를 걸었지. 걸면 뛰고, 그다음에. 하나, 탁, 걸면 탁. 한번 해봐요. 여기 돼야 돼. 뛰고, 그다음에. 앞꿈치로 내가 살짝 두 발 같이 뛰어야 돼. 드라이브 걸고, 뛰고, 땅. 하나, 투. 뛰고, 투. 뛴 다음에 그 다음 스윙. 투, 뛰고, 투. 왼손도 같이 들어 놓고. 하나, 투. 다시. 좀 더 뛰어봐요. 위로. 그렇지. 투. 다시. 하나, 투. 하나, 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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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떠주고. 자, 걸고, 뛰고, 투. 에이. 라켓도 내려간단 말이야, 지금. 들어야 돼, 그걸. 좀 더 위에서. 투, 들고, 투. 그렇지. 지금처럼 여유있게 쳐요, 여유있게. 투, 뛰고, 투. 하나, 투, 뛰고, 투. 이제 뭐 할 거냐면, 치고, 드라이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면 드라이브까지. 걸고, 치고, 하나, 투. 하나, 둘. 하나. 준비. 좀 더 면을 보여주고, 투. 하나, 둘. 이걸 내가 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지금 마지막 완결을 자꾸 지으려고 포핸드 생각하면 이거 하나도 안 돼. 하나씩, 하나씩. 박자 타면서 탁. 걸고, 탁. 치고, 탁. 탁.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 하나씩. 투, 뛰고, 투. 하나. 나이스. 다시. 투, 뛰고, 투, 뛰고, 투. 그렇지. 다시. 툭, 뛰고, 투, 뛰고, 투. 다시. 쫙 돌아줘야 돼. 포핸드. 툭. 다시. 좀 더 두껍게. 툭, 뛰고, 투. 다시. 하나. 급했죠. 급했죠. 툭, 뛰고, 툭, 뛰고, 투. 다시. 하나. 툭, 뛰고, 툭, 뛰고, 둘. 준비. 좋아. 툭,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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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